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해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새로운 계절을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신촌의 언덕에 교회를 세우시고 64년 동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세상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낭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낭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8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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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여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해 나온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정 내려주시고 여호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십자가에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셨건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름 무더위 속에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폭풍구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사 더 좋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대국들의 행포와 위협 속에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촌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64주년 기념 매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임 목사님 귀인 부자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리의 손길을 바라며 한마음으로 강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하나님이 뜻 안에서 단임 목사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권철 목사님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부의 배구 공동의회에 함께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촌께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등하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대학부 수련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책당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기간과 업소마다 인력자원과 예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장학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넝을 칠배나 더해 주시고 살아 역사시는 말씀이 선보될 때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와 업계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며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지혜명절과 중명을 더해 주사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한우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가족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성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건넝을 더해 주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 고백이 되며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들을 사랑으로만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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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멘 시원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고창학 원로 목사님께서 신촌교회 좋은 교회란 제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공으로 써주소서 위험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부여있는 곳에 일시를 부여있는 곳에 기름을 심게 하소서 위로 맡기고 나를 위로하며 위로 맡기고 나를 위로하며 사랑하기 원하며 사랑하며 자녀를 온전히 주여 나를 평화의 공으로 주여 나를 평화의 공으로 사주소서 고루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기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황명을 성령을 성령이 있는 곳에 기름을 심게 하소서 위로 맡기고 나를 위로하며 이해받기고 나를 위로하며 사랑받기고 나를 사랑하며 사주소서 자녀를 동정히 승으로서 영생을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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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영원 나의 몸으로 사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신천계 창립 64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 예배들어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많은 시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6.25 사변이 나고 3년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휴전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955년 8월 25일 바로 오늘입니다. 64년 전 오늘 고 선우중원 장로님 댁에서 피날면 성도들이 25명이 모여가지고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신천계 출발입니다. 신천계 64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행하신대 우리 후진들 선배 장로님 목사님 또 앞서서 수고하신 재직들 오늘 겨를 이만심이기까지 헌신한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에요. 나라도 일제 마리아베 해방되고 6.25 전쟁 치르고 보리꼭에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이럴 때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파손이 되고 저 열사의 나라 중동 땅에서 근로자로 그 노도강뿐인은 태평양 생명무수고 같은 원양 어선 선원들 월남전에 참여했던 눈들 등등 그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의 번영을 가졌는데 밑거름이 됐는데 우리 후진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신촌교회 창립 64주년 제가 은퇴하고 10년 만에 창립주의 기념설결 처음 합니다. 더군다나 금년은 단임 목사가 안 계시는 가운데 우리 창립주의 레벨들입니다.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만 쭉 볼 때 단임 목사도 없이 창립주를 맞자는 게 처음인데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니까 감개무량 하고 여러 가지 내려시쳐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한 중에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신촌교회 좋은 교회 신촌교회 좋은 교회 한 번 따라하세요. 신촌교회 좋은 교회 안 따라하는 분 교회가 안 좋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따라하세요. 신촌교회 좋은 교회 신촌교회 좋은 교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신촌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 왜 신촌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신촌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신촌교회 좋다고 인정하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신촌교회 좋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서 일하는 거예요. 신촌교회 참 좋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 다섯 개를 거쳤습니다. 시골교회 광산초계 초대형교회 등등 다섯 개를 거쳐서 목회하는 동안 41년 만 40년을 목회하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 신촌교회에서 20년 동안 저는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는데 저 자신은 부족합니다. 진실되지도 못하고 거짓되고 볼품없고 여러 가지 함량미당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좋아서 제가 원래 목사까지 된 겁니다. 참으로 저는 감개물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40년간 목회했습니다만 은퇴한 후에도 여러분의 기도로 전국 농어촌계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41년도다 보태면 51년 동안 지금 목회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이 교회에서 다른 개를 잘 모릅니다만 은퇴하고 신년 동안 전국교를 누비면서 보니까 교회마다 문제없는 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학을 쓴 칼발트가 말하기를 교회는 문제가 있게 되어 있다. 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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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사 성장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문해 보니까 큰 개는 큰 교도로 문제가 많고 작은 개는 작은 교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속단 말과 마찬가지로 작은 개가 가시는 더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 그 문제가 좀 적은 개 이런 개는 참 좋은 개입니다. 비춰볼 때 우리 신청개는 참으로 좋은 개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개를 합니다. 제가 좋은 개를 믿습니다. 제가 좋은 개를 하면 좋은 개를 아세요. 제가 돌아다닌다. 내가 거짓말입니다. 돌아다닌다는데 내가 좋은 개를 하면 좋은 개를 알아야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는 돌아다닌다는데 봅니다. 그래서 신청개가 참 좋은 개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신청개가 좋느냐. 남이 우리의 교회를 좋은 개라고 합니다. 남이 우리의 교회를 좋은 개라고 합니다. 잠원 27장 2절에는 네 입으로 칭찬하지 말아라. 타인 이를 칭찬하게 하라. 외인이 이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은 칭찬하지 말아라. 일본의 유명한 하천풍선생 참으로 존경받는 기독교인 현 스승입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천풍은 나는 내 입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이다. 말한 적이 없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 반복됩니다. 제가 지금 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은퇴 목사 연합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평생 목회를 하다가 70세 정년이 돼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역사가 꽤 깁니다. 42년 또 한 때인데 그곳에 제가 뜨다가 회장이 됐어요. 근데 평생 목회되는 분들 이제 나이들이 많으니까 모여 앉으면 지난 날 교회에서 목회했던 얘기 섭섭했던 얘기 기뻤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다른 게 얘기를 한다. 근데 저를 만나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선배목사들이 오 목사 당신은 참 행운하야 참 좋은 게 목해서 신청 게 참 좋은 게야 이구동승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청 게 참 좋은 게야. 지난 날에도 제 후배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요 인터넷 이렇게 발달해서 하면 나라 돌아가는 형편 교회 다 압니다. 하이 그 다 알아요. 제가 그 목사님을 식사 대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국내 문제 국외 문제 당연히 교회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묻지도 않은데 신청 게 참 좋은 게 입니다. 그래요. 어땠어요. 좋은 게니까. 우리 미국 사회에서 보니까 신청은 참 깨끗한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제가 제목하여 좋은 게 신청의 좋은 게 라고 했는데 좋은 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나쁜 게 있다는 말 아닙니까. 깨끗한 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청의 좋은 게다 깨끗한 게다 할 때 흐뭇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긍주와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더 좋은 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 참 좋은 집안이야. 우리 식구 참 좋은 식구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거다 내가 좋은 게다 하면 이건 자가당착과 과대망상 교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 집은 참 좋은 집이야. 돈이 없더라도 부기공명이 없더라도 참 화목해. 그거 좋은 게 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상 낙원이다. 빈부격차 차이가 없다. 강성대국이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다 평등하게 잘 산다. 하지만 자기대로 이렇게 하지만 유연에서 볼 때 인권의 제일 사각지대 인권의 제일 세계교회가 좋은 개라고 인정하면 그런 좋은 나라라고 인정 안하면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올시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게 우리 신청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되고 진짜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좋은 개라고 인정할 때 이것이 진정한 좋은 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신청교를 틀림없이 좋은 개라고 인정해 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개다. 우리가 좋은 개다. 다른 사람이 좋은 개다. 이건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판단한 것만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판단한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참으로 좋은 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일꾼으로 이길 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볼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지난 날 충성하고 여러 가지 했던 거 하면서 이를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 받는 거 그거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서 4장 그 5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거 양심에 갇혀진다든가 잘못된 거 그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지 않은 것이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뿐이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거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본은 마태봄 5장 6장 7장을 이끌어 산상본이라는데 산상본의 결론 마태봄 7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려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권세 권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지 않나니까 하고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갈 자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개인도 교회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개인 좋은 과정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한 교회와 책망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산렘카 교회를 알죠 대산렘카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가다나 전 아시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진 참으로 좋은 교회 대산렘카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신대로 고린도교는 분녈하는 개 다투는 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파 그 안에 네 파가 있어요 파벌이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 그리스파 그런가 하면 5장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입니다 참 이거 말하기도 민망스럽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오자 보니까 너희 중에 음행한 일 음란한 일 이건 이방인에서 없었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아버지의 계모 이 계모를 범한 이런 개가 고린도교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 그런가 하면 6장에 보세요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고사고 이런 개에게 고린도교입니다 우상의 죄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방황을 해야 된다 열란다 등등등등등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요한계수교는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들고 일곱 촛대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수교의 일곱 개가 어느 교회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슬라델피아 라우드교회 이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오늘 쭉 교회에서 내면서 교회에 다 하나에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상인과 교회 고린도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감스럽게도 다른 교회들 다 책망을 합니다 네가 처음 상을 버렸다 처음 상을 잊었어 버렸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잖아 죽었어 벌거벗은 수치를 몰라 눕는 거리도 몰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내 입에서 쳐가 버리라 다 이렇게 책망을 봤는데 유독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 될 것입니다 대상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2장 10절에는 격려합니다 볼쪄다 장차마귀가 내 이건대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얻게 하리니 내가 심등한 환란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매를 내게 주지라 서머나 격려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속히 온다 곧 온다 내가 하신 것을 잘 갖고 있고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해라 저는 오늘 60주년 창립기념주를 만난 신청교회가 대살렘피아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이 전국에 전세계에 퍼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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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사동전 2장에 타는 초대교회 그들이 정말 그 어른 로마 파켓 시대에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합니다 가정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드리고 그냥 성경과 기도 기도와 성경 영협인 기도와 영양의 성경 그 사도들 가치를 받고 유무상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든 이런 게 초대교회 역사 교회 출발입니다 여기에다 기초하긴 말할 거 없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창립주를 맞아서 더할 때 진정으로 신청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할 교회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려고 각국절을 벌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꼴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을 여러분 아십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그가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정부 그는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의 의한 정부 이거 정말 아름다운 정부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였죠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창립지를 맞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런 영감이 옵니다 오직 오직 예수 신천교회 예수님의 예수님의 응한 예수님을 위한 신천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 용서하세요 저 영어 할 줄 모르지만 아까 링컨의 말씀에다 한번 대접해 대입해 봅니다 Only Jesus 신천교회 of Jesus by Jesus for Jesus is very very good church 할렐루야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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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도 후임들이 이 표현을 그대로 이어가고 앞으로 오신 목사님도 오직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표태로 삼고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아름다운 사교, 친교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같은 교회같고 교회같은 가정에 대해서 나갈 때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화평과 사랑, 평화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정말 교회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봄 5장 구절 잘 아시죠? 마태봄 5장 구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이 글을 받을 것이오 하나님의 아들이라이 글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게 우리 주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고 어찌 좋은 개라고 하지 않을 소념 오늘 찬양들 고맙습니다 프란시세프 평화의 기도 제가요 다가서 1, 2, 3부 그래서 다 같이 1부 때도 1부 때도 2부 때도 들 때마다 안 해야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읍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드렸죠 그걸 읍조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수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신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흑암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지품을 신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함으로써 또 자기를 주면서 영생을 믿때문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는데 우리 64주년 만에 우리 모든 성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를 전제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22년간 목표하고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하는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은퇴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좋은 기회에서 목표하고 은퇴하는데 은퇴 후에 좋은 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 자네들 잘 돼가시고 그런 기도는 안 드렸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이 시무띠 했던 거 그대로 제가 기도 드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이 목표의 일상에서는 은퇴하지만 이 새벽 기도만은 은퇴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하여옵소서 그걸 계속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하고 지금 합동 직계 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건강 주시니까 그렇죠 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 하는 동안에 이제 내가 꼭 같은 반복 하죠 주님의 기도 들고 와 더불어 주님의 기도와 더불어 조금 전에 우리 창양대가 불렀던 평화의 기도 제가 소개한 이 평화의 기도를 늘 엎드려 봅니다 내가 이 평화의 도구가 못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갇혔는데 이렇게 해야 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될 때 우리 교회 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되고 남을 것입니다 또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골로세서 3장 13절 14절 꼭 기억하세요 골로세서 골로세서 너희 중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저 저 떴죠 골로세서 3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있다면 서로 서로 용납하고 관행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그리스께서 너희를 용서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무엇보다 사랑을 드라 이것은 온전히 띠니라 저는 사도 띠니라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로교 통합합동 갈라졌어요 갈라졌다고 지금은 장로교 한 150파가 됩니다 하나 하나로 내려다가 통합합동 갈라진 때 싸움들 합니다 대구에 유명한 에티계가 있습니다 대구에 유명한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그 큰 교회인데 서로 갈라지니까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게 되면 여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목사님 맥살 잡아냅니다 심지어 오물을 거룩하면서 뿌립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그걸 이뤄준 장로는 오래전에 한나라 갔습니다 나 자꾸 그런게 놀랍니다 옛날에 국회에서 오물을 투척한 일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오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싸움입니다 대구에는 뭐 유명하냐면 양령 대구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약재들 대구에 그 양령시장에서 한약재들 파는 그런 날이 왔는데 장날이 됐는데 한약장사들이 가져와서 흥정을 하다가 진짜다 가짜다 비싸다 싸다 싸움이 붙었어요 안타깝거든요 막 내던지고 하니까 점잖은 분이 말립니다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싸우지 마시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시오 교회 가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웁니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프랑스의 평화에 기도 평화에도 오고 예수님의 원하는 아들딸 합병하는 이런 자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진정으로 신청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현재 주어진 여권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 지향 쪽으로 나가는 교회가 된다 현재 머물러지 않고 미래 지향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바울의 신앙 철학이 그렇다고 봅니다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의하면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라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밖에 없는 지금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지금 지금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보낸 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 이사야 성경이 이러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나라에 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바른 만년에 감옥 속에서 필리포 교인들이 보낸 편지 가운데서 참으로 바울의 그 생애 철학이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능가한 사람이 당대에 없습니다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오 바리생주의 바리생이오 베네민지파이오 아브라메 자선이오 난지 8일 만에 할렐를 받고 남해서부터 로마 신문권을 가졌습니다 학벌 문벌 사죄진 사회 추정을 부르는데 근데 그가 다메색도성에서 그 이슬을 영접하고 나서는 변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가 내가 이 이슬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난날 이 모든 거 아무 값어치가 배설물도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진국이오 진국이오 진실하다고 진국이오 이 교회에 목했던 선배로서 아직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에게 하나 주문한다면 참 좋은 게 그 많은 어려운 조건을 그 많은 까다로운 같은 그 조건을 구해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 오는 입장에서 온유 겸손하고 듣는 대로 그가 토마스 아킴페스를 존경한대요 이미 테이션 오프 크라이스트 예수를 본받아 하는 거 그 수도사였고 저술 같은 그를 존경받아 아 그럼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조질간 버리지 말고 이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한몫으로 오는 겸손으로 이렇게 나가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줌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꽉 이러면 안됩니다 미래로 지금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강대국 중방은 우리가 지금 대단히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치경제 윤리도덕 안봐 이렇게 예측을 불어하는 이와 같은 때에 3분 5라고 이랬으면 되겠니까 이랬으면 안되겠다 하고 다 나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더 보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자문 29장 18절에는 백성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향한다 어 거기서 묵시를 영원한 비전이라 한다 비전 미래 대한 꿈 비전이 없으면 미래 대한 지경이 없으면 망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해방되고 이듬 해방되고 2년 후에 지었네요 윤석정 윤석정 선생님이 어린이 신문이라는 창단 외에 세 나라의 어린이라는 거 그 뜻은 기억이 납니다 읽고 지금 외부 지구시입니다 우리 그거 많이 불렀지요 영희야 철수야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느라 나고 놀자 이 세대들 근데 세 나라의 어린이 윤석정 씨가 쓴 작사인 거 내가 1절 불러볼까요? 세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다 불렀죠 요새 386세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그 5절까지인데 내 나름대로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야 네 번까지는 혈제 충성 다섯 번째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2절에는 세 나라의 어린이는 서로서로 돕습니다 욕심장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세 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세 나라의 어린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게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세 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합니다 무릉무릉 자르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지금 2,000년 전 초대에 계셨던 자그마한 그 사건을 갖고 제가 여기다 전목시킵니다 어른은 롱고펠로는 어린이는 어린이는 어린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 나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부진하고 욕심장이 없고 화목하고 정말 정말 서로서로 믿고 무럭무럭 자라는 나라 이거 우리 좋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할 책임이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10년간 모셨던 영원학계 한경직 목사님 문득무떵 생각합니다 이제 가신지 20년이 되어옵니다 한경직 목사님 20년이 되어오는데 그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추앙받고 존경받는 목사를 할 때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교인들 있습니다 어느 장면 까다로운 장면입니다 왜 그런 분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적고 그때 목사님께서 2,3년 동안 한 걸 이렇게 적었어요 몇 월 며칠 어디 갔다 설교 때리겠다 누구 집에 갔다 있는 집에 갔다 엄지했다 이런 섭섭한 말을 했다 나라에 이렇게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막 16가지를 적었다가 어느 날 그 한경직 목숨을 독대하기로 되었습니다 독대 장엄이 목사님 좀 얘기 나옵시다 어서 오세요 하고 목사님 참 섭섭합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걸 제가 지금 했는데 이거 좀 시정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몇 월 며칠이 계신다 언제 계신다 누구 계신다 어느 장노아 어느 건사 연락까지 다 말하니까 저 같으면 이 소인배는 소인배는 저 같으면 변명을 할 겁니다 변명을 근데 그게 아니고 장노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내가 조사한 건 그럼 내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아요 장노님 몰랐어야지 그것보다 더 많아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요 참 몸에 배서 반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같은 아들 같은 저희들이나 기사 교회 사찰 또 경비 예 예 예 이렇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지금 문득 문득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아까 합형이라는 대목과 연관이 됩니다 교회는 싸움하지 않고 온교가 합형은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소개한 바 마태봄 5장 구절을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태봄 5장 구절 화평케 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걸 아주 인상에 깊게 해석해 줬습니다 화평의 반대는 불화 아닙니까 불화 복의 반대는 화가 아닙니까 화 하나님의 반대는 사탄 마귀가 아닙니까 불화케 하는 자는 화가 인하니 저희가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게 다 기억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책에도 다 나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호단 총회장들 또 교회 지도자 구배에 있는 분들이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후진들에게 좀 남길 말씀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셔야 하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알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코끄지 시큰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요 그리고요 참 제가 참 코끄지 시큰한데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지 않습니까 거금입니다 노벨상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백만 볼때는 거금을 받고 그리고 귀국에서 저 63층 빌딩에서 그때 국내외 귀입인들 기자들 또 여러인분들 다 모시고 또 교회 지대들 다 모시고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서에 답사하는 시간에 아 지금 그 생각하면 코끄지 시큰해요 그리고 일제 때 신사참배하는 죄인입니다 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목사님 이게 오늘 우리 신청계가 한국계가 지나가면서 나갈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맺기 앞서서 참 한국계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구시를 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는 두 주간 전 기독공부를 보고 참 쇼크를 보고 잠이 안 왔습니다 우리가 천만성도라고 합니다 천만성도 그쵸? 우리 계신게 천만성도인데 그 가운데 우리 통합이 한 3분의 1 가까이 압니다 2010년대 그때 통계가 285만 2천명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가 교세 감소해요 17년 18년 지난 2년 동안 17만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255만 4천명이 안 돼요 저 출산에다가 교회가 제구시를 못하고 자꾸 비난이 돼서 내가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해보게 되겠는데 그 비결이 뭐인가 인간의 방법은 안 되겠다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다 제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교회 출발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고 형제 등장 화먹고 유무상통하고 떨떼고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2장 보니까 참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참냐고 마지막 사실이 하나님을 참냐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드리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게 하겠다 제가 플러시나학교 미국에 갔을 때 교회 성장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다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주님이 우리가 이 노동을 갇혔을 때 부흥시키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주께서 인간의 바등바등 설교의 어떤 행정의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다셨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바로 화평교회가 되고 이런 단합할 때 이 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고 이 나라도 정말 안전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됐지만 우리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수로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창립 64주년을 맞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신천교회 좋은 교회 신천교회 좋은 교회 오직 예수가 교회 중 신교회 합평과 사랑이 되는 신교회 지금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제약적으로 나간 신천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때 합산이 돼서 노회가 좋은 노회가 되고 충교가 좋은 노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좋은 나라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천교회 64주년 창립주리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64년 전 수고했던 우리 선진들의 노골 잊지 않게 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64주년을 다시 한번 신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런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데 연관될 수 있게 도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주께서 구원 반사람 된 삶을 날로날로 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는 자의 수가 되며 여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경의 경상하임이 하셨습니다 이 나라임정도 어른 시전역경 관대에서 지켜온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공석 중에 있었던 우리 담임 목사를 공동에서 모신다고 하는데 이 좋은 교회에 오시게 된 목사 온유겸선하고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목회를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은 그를 또 잘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청계의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죄인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참 저유 허락하소서 사랑의 거주여 차비 베푸소서 윈혜의 거주여 차비 베푸소서 사랑의 거주여 차비 베푸소서 하나 없지만 주 앞에 회개하오니 갈보리의 주보혈로 날 깨끗하게 하소서 사랑의 거주여 차비 베푸소서 사랑의 거주여 차비 베푸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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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어 주셨네 존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공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주신 은혜를 삶의 열매로 맺어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 되심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피로를 채워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빛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생일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생일인데 또 그래서 많은 귀한 잔치들을 준비했습니다 예배회 나가실 때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예쁘게 마련된 선물 꼭 한 가지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심은 오늘 무료로 제공됩니다 함께 식탁의 규제도 기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에는 귀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주간으로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 음악 예배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생일 마음껏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 직후에 기도해 주신 대로 바로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로 바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관계로 금일 4부 5부 예배 시간이 각각 2시와 4시로 변경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모임도 공동의회 이후에 여러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210장 찬양하신 후에 우창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르센 realmente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세상 없네 모든 경매 마지막에 남는 것 주의 자료법을 보니 영원토록 바보라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은내와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들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 감안감심이 오늘 창립 64주년을 맞서 신청계의 좋은계에 대한 것을 감사면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신청계와 전한국계와 우리의 조국 자유민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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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